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3부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원니스의 축복과 복음적 희생 이란 제목으로 승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2부 또 3부 예배를 통해서 각각의 풍성한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는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3부는 오늘 본문인 원니스의 축복과 복음적 희생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말씀도 붙잡기 힘든데 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열 개의 메시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강단과 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기도수 접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또 동일하게 붙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적인 관점 그리고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2부 3부 예배의 본문이 각각 로마서였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사도마을의 설교를 요약하면 결국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마을의 모든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2부 3부 메시지를 한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난산이라는 작은 동산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불과 31년 만에 로마까지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핍박 다 이겨내고 부흥까지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안정권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귀의 안에 바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타국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된 그야말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 보니 우리 쪽인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이 땅에서 나아고 유대 땅에서 살았던 거기서 예수를 믿은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질까 이거 차별 아니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고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여러분 불화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 그리스도를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오느냐 하는 문제 옵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의 위기 자칫하면 흩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그 모델적인 응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원리스를 이루고 또 우리 예원교회의 시대적인 시간표인 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에 3천 5천 제자가 일어나는 부흥 후에 이제 구제 문제로 다툼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소수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비교 당연히 하게 되어지고 구제면에서도 자꾸 누락이 되다 보니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사실은 내부의 어떤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내부안의 시기, 질투, 비교, 불신앙으로 인해서 굳이 외부에서 핍박하고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열하는 한국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국에 있다가 유대에 들어와서 복음받다 보니 이제는 유대 땅에 아예 정착을 해버린 케이스거든요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유대인이라 하지만 헬라권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와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다 보니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 그런 잠재됐던 갈등들이 구제라는 이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져서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릅니다 학교는요 내가 1학년이면 1학년 친구들 모입니다 내가 동호회 가면 나랑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모이거든요 직장도 같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망망대에 그물을 던질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영적 상태와 문제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배경 속에 있는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본론인 3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선교사 예비 후보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바나바, 시무원, 루기오, 마나엔가, 사울 자 시무원과 루기오는 노예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엔은 해로왕의 젖동생으로 그야말로 상류층이지만 그 당시 해로왕의 측근이었던 것 자체가 이미 유대 땅에서는 매국로였거든요 서울 역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각각의 흠도 많고 배경과 위치도 달랐던 이들이 원예스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안디옥 교회는 일단은 사울을 바라봤을 때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편견을 깼고 상식을 파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보금적인 시각,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망망대에 같은 그물을 던진 교회 현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섬기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 가족의식을 갖고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특정인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결국 함께 WIO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백인백색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질적인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속에 동일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도 유일하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안대교회가 원리스를 이룰 수 있었던 시작 4등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흩어진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이 원칙적인 보금이 선포되었을 때 치유되어지고 비로소 너가 아니라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만 선포되는 이런 유일성의 강단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안두옥교회 역시 강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모든 것이다 이번 주 강단의 2부 강단 말씀 제목처럼 이 부분에 같이 결론을 내린 거고 이 부분에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보니 하나 돼야지 라고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를 뽑을 때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실력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인들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원하는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안두옥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오늘날까지 벤치마킹하고 모델적인 교회로 최호대 교회 선교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오늘도 우리가 또 강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의 휘슬에 따라 멈추라고 볼 때 멈추면 되고 가라고 할 때 가면 되고 3운동에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조 예배의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두옥교회의 응답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리스의 축복 누리시고 2, 3, 7, 5천 종족에 도전하심으로 또 개의 조군에는 3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적 희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마가다바방 초대교회의 시발점을 출발으로 해서 믿는 자가 예의로살렘에 5천 명이 되는데 사실은 남자의 수만 개수를 한 거거든요 어린아이까지 개수를 하면 1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급선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20문도 모였던 교회가 5천 명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교회는 급선장했는데 여전히 교회의 일꾼은 여전히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교 그러다 보니 정작 전무해야 될 말씀과 기도 복음을 동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한다고는 하는데 미처 사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목양적인 사각지대에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딱 구제 문제에 걸려버리다 보니까 원망 불평 나오는 겁니다 한다고 했는데 자꾸 문제는 터지는 겁니다 원망은요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감사거리들 축복들 싹 금방 제로상태로 만드는 하여튼 묘한 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나마 원망이라도 하면 해결이라도 될 건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꼭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수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1단계에서 3단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1단계는 일단 외부적으로 핍박과하고 위협하고 고난 주고 초대교회가 이거 다 이겨냈거든요 금종력 내려져도 그렇죠 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면서 결국은 3천 5천 제자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 사탄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이제는 내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보금운동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1단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보금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부흥하고 조금 이제는 좀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할 때 교회 내부 공격합니다 불신앙 원망을 조장하는데 너무도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탄임 목사님과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가 사탄이라도요 저는 사령기지를 가장 중요한 사령기지 하나 폭발시켜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교회의 강단이 무너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교회와 단임 목사님에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보금운동을 놓치고 오늘날 선행 구제 봉사가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형 교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보금운동 소홀하면요 구제 봉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제를 더 보강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 터졌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꿇어버리고 내가 놓쳤던 영적인 본질을 회복해버리면 구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가 3인 1조로 헌신하겠다 우리가 이 보금운동에 헌신하겠다 결단했던 부분들 오히려 그 부분에 집중하고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돌아갈 때 그때 흑암은요 재미를 잃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전략에 속지 않고 이거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매일 구제 금요일마다 14끼의 구제를 미리 그 14끼에 해당되는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는데 혈액이 자꾸 헬라파 가옥부들만 빠지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경 써 그 사람들 빠지지 않게 신경 써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신경 썼겠지만 그건 2순위인 겁니다 1순위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사도들의 문제구나 이거는 나의 문제구나 이게 먼저 진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보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내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었는 걸 점검하시고 나로부터 진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해결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비로소 내가 보여지고 내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있었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은 일어났지만 그 부흥에 따른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의 질서는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출애국기 18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재판을 다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니 모세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못 받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못 받고 고치고 수리하고 다니면 우리는 아 목사님이 저런 일도 하시고 막 존경스럽다 이러면 안 돼요 개척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되어질수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따른 역할과 위치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직분자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직분에 맞는 위치와 역할을 품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우리가 515명의 2, 3, 7 중직자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인들을 받아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시대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니골라를 임명합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 물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공통점도 있었지만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다수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뭔가 이 권력과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했던 사람들 오히려 소수였던 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을 더 앞장서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양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파리 안으로 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보금공동체로 하나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고 통 큰 희생을 한 겁니다 온 무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보금적인 희생이 없으면 결코 보금공동체는 원리스를 잃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 강단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제사는 희생하고 우리는 유익을 찾는다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종교 쇼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응답받는 거 축복 올 줄 알았더니 응답이 늦네 그럼 이제 불교 찾아가야 되고 천주교 찾아가는 겁니다 일곱 집사도 중요했지만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이들을 세웠던 위대한 사람들 히브리파 위대인들의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또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은 본연의 업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었고 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은 구제 사역에 충실함으로 모두 제자리 사역을 함으로 교회가 굉장히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부문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라는 뜻이 전거하고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우면서 이제는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죠 사도들이 직접 안수하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사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당당하게 한번 사역해봐라는 것을 대표성 있게 공포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일곱 집사가 단순히 구제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복음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고 여러분 전과 같은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열두 사도들이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순교당했다 복음은 또 끊어집니다 더 이상 지속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도 복음 전하고 빌립도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짐을 나누다 보니 이 복음이 힘있게 확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는 구제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구제봉사도 서론 결국은 이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을 위한 하는 그 발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치욕에 선한 일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을 그냥 이름만 직분을 남겨놓는 장롱 면허증 되면 안 되겠다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직분에 따른 상급 심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습니다 지옥가는 형벌 심판은 없지만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을 못하고 갔을 때 저는 거기에 따른 직분에 따른 상급받게 되어 있고 중직자로 부른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건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 기회에 교회 시스템을 든든히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도 하나 주시는 지혜로 성령 인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다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직분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께서 복음의 희생을 통해서 또 서로를 살리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4등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교회 일꾼이 세워진 이후에 놀라운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가 되어지고 둘째로 제자가의 수가 심이 더 많아지고 세 번째로 골수 유대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사장의 무리가 해계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올 때는 사명 회복하면 끝나버립니다 사탄의 봉거지였던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현장이 되었습니다 결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접대를 이삼았다면 이런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니 이런 놀라운 응답을 덤으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말씀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는 복음적인 희생정신을 가지고 직분 통해서 함께 원뉴스 이루고 또 사문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